네, 여기는 추석연합행사에 나와있는 현장인데요. 자, 혹시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1월에 한주 유학을 와서 마은지 망가노인 인서미디어에 공부하고 있는 반정훈이라고 합니다. 혹시 오늘 행사 어떻게 생각해요? 오늘 행사는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성격으로 더 유익했고요. 한국이 아닌데 한국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. 혹시 타월한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어요? 타월한가 하면 생각보다도 차도 많을 것 같았는데 차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로 천천하고 그리고 인사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영어도 더 잘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친절이 된 것 같았어요. 여기서 공부하는 건 어때요? 힘들진 않아요? 여기 공부하는 건 거의 영어여서 힘들긴 했는데 영어가 되고나서부터는 신신 풀리고 또 한국보다 다른 재미가 있어요. 경험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스펀치나 활동도 많이 해서 좋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